2차 토론회를 보면서 가장 특별하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조선닷컴이나 국민의힘의 공식 채널인 오른소리를 들어가게 되면 거의 폭격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과 비난과 그다음에 아주 사람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하태경 후본데 제가 그 대목만 뽑아가지고 한번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내가 봐도 저 친구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후보들이 그래도 다 연장자인데 다음부터 조심하셔 이런 식으로 해서 억박지르듯이 그렇게 하고 뭘 저렇게 부정선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저렇게 초조할 정도로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냐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가 2차 토론회에서 보였던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또 주변의 그런 다른 후보분들을 이렇게 금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이고 저 오늘 오늘 제가 국회에 갔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저를 보고 간이 떨어진 사람이 두 명이에요 간이 여기 철렁 떨어진 사람이 두 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은 김상환 대법관입니다 거기에 만났습니까? 아니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국회 안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얀 머리를 흰머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눈에 많이 익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뒤를 보니까 김상환이에요 원수를 왜 나보다 그랬어 봤나? 차 창문을 내리고 김상환이 똑바로 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으윽 깜짝 놀랐어요 이게 룸미러로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 막 찾아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자기를 부르나 분명히 김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김상환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다 말고 다시 한 번 뭐 기절 초풍을 하듯이 뒤를 돌아보는 걸 보고 제가 그걸 내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때문에 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예기의 얘기를 통해서 저의 주심이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을 끌었던 그자 김상환이가 지금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법원 행정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 법사위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면 본회의나 아니면 예결위원회 뭐 이런 데 가서 지금 출석을 할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자의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그 상태까지 가는 걸 제가 보고 왔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유헌정포럼에 이규택 대표께서 오늘 발표할 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변인 자격으로 배석을 했습니다 배석을 했는데 배석을 하고 뒤에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니 원수는 외나무 나리에서 만난다고 하태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랬어요 하태경 거짓말장애 뻥장이 아니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이 어디 판결을 했어? 했더니 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딜 피해? 왜 피해? 그랬더니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피하더라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뒤에는 뭐 아주 우리 이제 아는 건데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를 마치고 들어가서 했더니 소리를 크게 했더니 보좌관이 말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볼 게 여러 개 있었죠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느냐 뭘 보고 결정을 했다고 했느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보좌관이 아니요 아니요 하태경이 하태경이 찍죠 정신 나갔구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가짜뉴스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나 가짜뉴스나 보면 되겠나 아니 그리고 그래서 아니 그게 나온 게 뉴스를 보고 했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 불러서 다 들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굴 불러봤냐고 대법원하고 대법원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고 그랬더니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자기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관위는 선관위는 피고다 피고 지금 사건에 내가 원고다 죄를 지어서 피고로 있는 사람이 지금 피고를 불러다 놓고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대법원 불렀다는 거 사실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대법원이 어디 국회의원이 오라고 나오면 3권 분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꼬랑지 내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는 선관위 통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원고예요 거기는 피고라고 그러니까 피고의 설명을 듣고 지금 그 따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판결이 어디 났느냐 그랬더니 저는 판결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녹추록을 살펴봐야죠 아니 판결을 썼잖아요 판결이라 썼죠 판결이란 용어를 썼죠 판결이란 용어를 썼죠 그런데 자기는 판결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녹취록이 나오자고 녹취록이 나오고 이제 그 방송이 딱 뽑아서 그냥 저도 한 2분 70총각 윤석열 후보하고 설전 이후에 다 공개를 했으니까 최재형 후보하고 퍼 날랐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판결이란 얘기를 나왔다는 거예요 판결이란 얘기를 안 했어도 돼요 이 자가 이걸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용어를 썼더라도 결론을 냈다라고 했거든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죠 뭐로 결론을 내죠 대법원이 무슨 지나가는 말로 전화로 결론을 내나요 대법원은 판결문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판결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결론이 납니까 판결문이고 판결을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보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토론을 하자고 토론을 피하던만 왜 안 물어봤어 이랬더니 아니 토론을 하자는 건 다음번 토론회에서 하자는 얘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황교안은 급한 사람이 물어봐야죠 나는 급한 게 없는데 급한 사람이 나한테 왜 질문을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그러면 황교안한테 하지 않았던 거를 최하고 윤에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황희야 물어보면 물어보더라도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황은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최와 윤에게 물어본 거다 그래서 그럼 황이랑 나랑 토론을 하자 제일 처음에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왜 안 하냐 나랑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제가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래요 제가 얻을 게 없는데 민선배랑 뭐하러 토론을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좀 심한 소리인데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왜 토론을 해 이 새끼야 이 소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선배랑 토론을 해서 얻을 게 없는데 제가 왜 토론을 합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는 토론을 할 수 있냐 토론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태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또 뭐 나이도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 난다고 그거 아니 저기 황교안 대표한테도 손을 쥐를 총리 시절에 촛불에 타줍도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총리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의 버릇 없고 다소 그런 면을 우리가 태도를 갖고 얘기를 하면 또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태도 말고라도 그 잘못된 이야기를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고 나는 저는 국회의원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어요 판결을 내렸다고 하던데 판결문을 가져와라 그럼 나는 부정선거에서 손을 떼겠다 대신 너도 문을 좀 걸어야지 국회의원직쯤은 걸어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지금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오늘 방송에 하태경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초창기 시절에 하태경 씨를 좀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그 사람이 아마 지금 68년생일 겁니다 68년생인데 토론 태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중들한테는 토론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3선 의원 정도 되니까 오만방자함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대개 사람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인데 그때는 눈에 빼이는 게 없죠 그런데 그 최재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나이차가 벌써 십몇 년씩 나고 하는데 그 금박하듯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사실 대부분 관련된 그런 판결 그 다음에 결론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이라도 그렇게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하태경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닷컴이나 아니면 국민의 소리 운영하는 그런 오른소리를 보면 그 비난이 거의 90% 이상의 하태경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자토론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얼굴을 좀 구했습니다 하태경이 워낙 악역을 담당해줘가지고 그 비난을 보게 되면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오른소리에 나오는 그런 의견만 한 번 모아가지고 방송을 내보낼 정도니까 그런데 하태경 씨가 저는 사람을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부정선거를 외치는 동료 후보들을 건박해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무슨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핀 게 없습니까 뭐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그냥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4.15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저기 마이크가 들리질 않아서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잠깐 하시죠 하시죠 지금 저는 잘 들리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네 지금 민희은님이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민경욱 TV하고 공병호 TV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민경욱 TV에서 조금 마이크 문제가 있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거 좀 다루시죠 다루시면 제가 이야기를 조금 정말 하태경 씨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그다음에 칠타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격론은 국민의 소리 유튜브 공식 채널인 옳은 소리를 들어가거나 또 많은 분들이 찾는 조선닷컴을 들어가보면 그게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욕을 하거든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참 놀랐네요 지금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남기시는 시청자들이 남기시는 의견 가운데 하태경 그리고 사람이 정치를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날 토론을 하더군요 굉장히 무례하다 오만방자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두고두고 아마 본인 이미지 행성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그렇게 남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진짜 남는 게 있으니까 행동하겠죠 저는 그렇게 사람을 순수하게 안 보니까 일단은 저기 이제 순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어디든지 나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귀에 들어오고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에는 떨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없을 때 아니면 이제 다선의원일 경우에 다음번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급에 머무린다 그러면 한 3, 4사람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일단 후보로 거론이 되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크게 키워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선과는 관계없이 떨어지기 위해서 나간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다못해 이 사람이 신문기사에는 정치인들 계속 나오는 게 좋다 어떤 것까지 나오면 좋냐 부고기사에 나와도 좋다 자기 이름이 나오는 부고가 왜 좋냐 그랬더니 아니 그 부고가 오보면 된다 이거예요 오보일 경우에 부고라도 부고라도 나오는 게 정치인한테는 좋다 이 치워지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텔레비전에 얼굴 비치고 그래야지 자기 지역구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하태경은 제가 볼 때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하태경은 지금 하태경이 전향을 했다는 엔엘계에서 전향을 했다는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하태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당 내에 들어와서 이 당을 당의 색깔을 좀 빨갛게 빨갛게 바꾸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보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쪽 자기에 있는 백그라운드에서는 영향력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와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